자! 스스스 시즌3 첫 방송인 만큼 금메달리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동아 부분 금메달을 획득한 기계체조선수 신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귀엽다는 얘기들. 왜 귀여워요? 왜 귀여워요? 라고 왔습니다. 태어난 게 이렇습니다. 왜 저를 보고 싶다고? 헬륨가스를 먹고 방송을 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터의 매거진 꾸덕의 경제입니다. 그 장면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한 20번 넘게 돌려봤는데 아 그때 진짜 이 영화 보고 싶다. 이 형님 진짜 보고 싶다. 아 나의 금메달 콜 금메달 중계는 이 사람이다. 해서 구름이 아니야. 그게 지분이 한 90% 헬륨가스가 10% 아 그렇죠. 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신재환. 새로운 남자 도마의 황제가 탄생했습니다. 신재환 금메달. 신재환 금메달입니다. 대한민국의 신재환. 비하당신 비하당신. 이제 저 위에 응원해주시는 분들. 저 뒤쪽에 우리나라 응원단은 아니지만 관계자분들이 태극기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시청자 입장의 방송국 놈들은 앞을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등 돌리고 있으니까 아쉬운 거죠 이게. 재환이에겐 협회가 먼저다. 저도 못 거는 살아야죠. 아 정치의 신이라고 하신 분이. 충신 테스트 합격. 사회생활 잘했다. 그렇죠. 국민들에겐 등 돌리고 협회에게 인사를 하고. 아 이걸 이렇게 몰아가신다고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저희가 이제 놀고 오면은 이제 막 술도 왕창 먹고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니까 약간 뿔어서 온단 말이에요. 술을 드신다고요? 네. 얘기해도 됩니까? 네. 저 술 좋아해요. 온갖 잔근육들이나 이런 것들 관리를 엄청 철저하게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쉴 때는 좀 쉬어주고 네. 먹어주고 네. 마셔주고 네. 주류에서 보고 있나?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천에. 천에? 스스스가 술술술인가요? 아버님. 주류의 신. 평소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 아. 저는 약간 인디밴드 쪽을 좋아해요. 단나비랑 혀고 같이 잔잔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 잔잔하면서 약간 좀 심금을 울리는? 이제 괜찮아요. 아 조금 이렇게 술 한잔하면서 듣기에 좋은 네. 아 약간 세대가 저랑 비슷하네요. 에? 아버님께서 도쿄에서 이제 귀국하실 때 공항까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SBS 뉴스에도 나오셨거든요. 아빠 메달 한번 걸어줄게. 왜 이렇게 무거워. 네가. 변경스럽습니다.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롱런할 수 있는 체조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금메달을 딴 아들을 둔 부모님의 마음은 진짜 어떨까 이거 저는 엄청 축하 많이 받으셨겠네요. 부모님도 공항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 차 타고 이제 집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 한 2시간 정도 걸렸는데 가시는 내내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아빠랑 얘기를 못했어요. 네. 아. 너희 아들 언제 보노? 아. 이 맛이죠 진짜. 이 맛이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시합을 뛰다가 마루를 하다가 마루를 하다가 딱 착지를 했는데 뭔가 이렇게 허리가 빡 하고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이상하다. 막 하고 나왔는데 허리를 이렇게 못 피겠는 거예요. 그러고서 숨도 안 쉬고 그러고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상하다. 이거 진짜 이상하다. 수술을 결심하고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철심을 지금도 꽂고 있는 건가요? 네. 빼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빼면 다시 해야 된다고 원래 내 허리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일 때도 있습니까? 겨울에 약간 허리 쪽이 시려요. 자다가 깨는 경우도 있고 아우 불편해하고서 다시 자세 바꾸고 자고 아... 자석 갖다 대면 붓나요? 이런 건 읽으실 필요 없어요. 일본 선수인 요네쿠라를 제치고 그 선수의 기술로 일본에 가서 제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크... 영화입니다 영화. 참 잔인해요 스포츠가 아... 웃긴데... 아... 웃긴데... 아... 오늘 제가 게스트인가요? 하하... 아 입담도 금메달... 예... 아 근데 진짜 이거는 영화 만들어줘야 돼요. 예... 성동희 씨 국가대표 감독으로 해가지고... 하하... 그렇죠? 체조협회장 이경영... 대우... 친해시켜야 돼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 하네 다 해. 저때 예선은 진짜 여유롭게. 여유롭게. 표정도 과만하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봐 와봐 와봐. 와봐. 뭐... 뭘 와? 아 그냥... 다 부셔준다. 측전으로 짓겠다. 하는 모습이죠? 네. 자 신재환! 네! 네! 얘는 진짜 잘했어. 연습하던대로. 어? 썩소! 썩소 나오네. 상당히 건반지러워. 그렇군요. 예. 이제 다음에 결선 봐요? 그쵸. 아, 결선은 좀 그래요. 왜요? 눈동자가 막 헛다리 같다니 막 이래요. 자, 10점 파이팅! 손을 살짝 뻗었습니다. 그때 눈동자가... 출발합니다. 신재환! 착취! 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신재환 1차식이 잘했습니다. 난도가 가장 높은 6.0의 난도. 기술을 보여준 신재환입니다. 저거 제가 저랬는지 몰랐어요. 내가 저랬나? 내가 놓치고 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바퀴 반인데 박종원 해설위원도 계속 지금 중계할 때 잠깐만 그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게 비틀기가 조금 모자라게 볼 수도 있다라고 약간 해설위원이 동공지진이 이거는 6.0 안 잡아주면 큰일 난다. 이런 극이 있었는데 그래도 비틀어졌다라고 인정이 나와서 정말 다행이었고요. 그 다음에 2차식 한번 볼까요? 세원! 착취!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딱 기억나는 게 손을 딱 짚으면 원래 한 번 집힌 느낌이 나야 되는데 저한테 손이 안 집힌 느낌이다. 오 보니까 너무 푸싱이 잘 돼가지고 딱 날아오르는 그런 느낌 연습하면서 저런 느낌 처음이었어요. 그게 딱 시합 때 나와서 그게 완전 금메달 블록킹이었네요. 약간 그 많은 분들이 무한도전 팬 아니냐? 왜 이렇게 하고 뛰냐? 1차식이 때 손을 이렇게 집어요. 1차식이 집는? 1차식이 손을 이렇게 집고 2차식이는 이렇게 집고 이렇게 집고 1차식이 때 이렇게 첫 손을 집고 두 번째 손으로 이렇게 밀겠다라는 그 시뮬레이션 이미지 트레이닝 우한도전이었으면 이래가지고 뭐? 이러고 나갔겠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수수점까지 똑같이 나오는 게? 네. 저때 점수가 똑같이 나오는 거 보고 네. 아 졌다. 졌다. 하고서 딱 옆에 숫자를 봤는데 제가 2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아빌라진이. 그럼 제가 1등인 거잖아요. 방방 뛰었습니다. 딜만 하죠. 아빌라진 선수랑 혹시 뭐 대화 나눈 거 있었나요? 대화를 나눈 건 없고요. 그냥 아빌라진 선수가 뭐 축하해줘가지고 땡스. 땡스. 그리고 제가 첫 시상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좀 어리버리했어요. 좀 얼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아빌라진이 이쪽으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땡큐. 경험이 많으니까. 땡큐. 그리고 뒤로 도르래요. 땡큐. 다시 앞으로 보래요. 땡큐. 마스크 벗으래요. 땡큐. 아 다 알게 했어요. 아빌라진이? 네. 고맙네요. 근데 할 말이 땡큐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양옆에서 선수들은 막 신나게 대화하고 있는데 아 말이 통하니까. 네. 저는 아르메니아. 음. 뭐라는기요. 육 땡큐. 굉장히 뭐 좀 고맙네요. 그래도 챙겨주고 타이밍이. 쉼 없이 달려갈 신자원 선수에게 또 앞으로도 계속 응원을 해드리고 열심히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계는 중계급 메달은 어디? SBS. 하하하하하하 챔인